여러분들은 막걸리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어 맛있는 막걸리를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은 집에서도 옛날 감성을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레트로 홍포차 아이템 소개해드릴게요. 캠핑 스테인레스 접시 3분할 1,000원입니다. 지름이 19cm인 가볍고 내구성 좋은 접시예요. 스테인레스는 연마제가 묻어나올 수 있어 꼭 단계별로 세척한 후 사용해야 하는데요. 제품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양한 안주를 한 번에 담을 수 있어 집에서 막걸리를 마실 때 갬성 접시로 좋습니다. 소사이즈 막걸리잔 1,000원입니다. 지름이 12cm인 정감이 있는 알루미늄잔이에요. 높이가 4.5cm로 막걸리는 이런 잔에 마셔야 더 맛있는 거 아시죠? 부슬부슬 비오는 날이면 모둠전과 막걸리가 생각나는데요. 추억이 되살아나는 막걸리잔으로 레트로 감성을 느껴보세요. 이건 캠핑용 접시지만 안주나 반찬 접시로도 괜찮더라구요. 스테인레스라 가볍고 세척과 보관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막걸리 한 잔을 했는데요. 느린마을 막걸리는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았고 목넘김이 부드러워 막걸리의 참맛을 느끼게 해주니 꼭 한 번 드셔보세요. 언제 만나도 반갑고 즐거운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성비 좋은 아이템으로 막걸리의 맛과 분위기에 취해보세요. 오늘도 알뜰한 하루 보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